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진지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준비를 해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CDMO, 그러니까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중에서 생산량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요.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알았는지 바이오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바이오가 지금 처음에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 실패를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TSMC가 태생적으로 고객과는 경쟁하지 않는, 그냥 생산만 하는 회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간극이 거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자기 내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야 되는데, 파운드리 쪽에서는 또 그게 고객사고. 이런 충돌의 문제 때문에 어디를 하나를 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 택하는 것도 하나를 버리는 게 너무 크니까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마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모델을, 그런데 이게 물론 바이오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아예 우리나라가 바이오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델을 그렇게 택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TSMC도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위탁 생산 말고는 다른 어떤 모델을 하기에는 이미 후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에서 이미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몇십 년간의 간극을 따라잡기에는 규모의 경제로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규모의 경제로 투자를 엄청 쏟아 부어가지고 한순간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분야, 그 부분을 택하다 보니 CMO를 처음에 택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CMO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게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고 뭔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커다란 생산시설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그냥 사장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TSMC처럼.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 CMO로 시작을 했습니다. CMO는 컨트랙트 그리고 매니팩처링, 올거니제이션. 이렇게 CMO 세 가지인데 매니팩처링에 중심이 가 있는 거죠. 그냥 제조죠. 화장품으로 따지면 쉽게 말해서 OEM, ODM. 물론 OEM, ODM 이런 사업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품과 바이오라는 업종의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에서 굳이 따지자면 OEM, OEM이죠. 메뉴팩처링이 들어간. 단순 제조에서 이제 한국골만화 코스맥스가 ODM이라든가, OBM 업체로 성장하게 된 계기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OE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정말 예를 들어 로레알의 의뢰를 받아서 우리 걸 만들어달라 하면 제조원 코스맥스 한국골만화에서 그대로 그냥 만들기만 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런데 이제 ODM으로 가면 D자가 들어가서, 디벨로먼트가 들어가서 개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화장품 원료를 직접 개발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 이제 더 나가면 OBM까지 간 거죠. 아예 브랜드 메이킹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가게 되면 뭐 O, E, D, B, 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삼성바이로디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이 사업 분야. 여기서는 이제 그 부분이 CMO 사업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여기서 CDMO로 됐기 때문에 D가 들어간 거죠. D가 들어가면 메뉴팩처링의 M보다 디벨로먼트,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면서 능력치가 더욱더 확산된 거죠. 단순 생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 생산에서 자신이 개발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천연물 신약이나 이런 화장품에서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아니라 세포주나 단백질을 개발하겠죠. 바이오 의약품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가 CDMO 생산량 1위를 기록을 한 거는 이번에 사공장이 만들어지면서 사공장은 24만 리터입니다. 바이오 지금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을 리터로 표시를 하는데 배양액 기준이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24만 리터의 생산 캐파 능력을 갖고 있는 사공장 중에서 6만 리터만 우선 가동하기로 했고 그 준공식이 11일에 있었죠. 11일 날. 그때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다 참석을 해서 그 현장을 지켜보는 모습들이 다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1, 2, 3공장 포함 그리고 사공장 6만 리터만 우선 가동되지만 총 캐파 24만 리터를 그냥 단순 계산해서 합쳤을 때 총 캐파는 60.4만 리터가 나옵니다. 1공장이 3만 리터로 시작을 했었고요. 2공장이 15.4만 리터, 3공장 18만 리터. 그리고 이번에 준공댕 4공장 24만 리터까지 더해서 60.4만 리터가 되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1위고요. 그런데 지금 세계 2위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원래 삼성바이오로디스가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기 전에 스위스 론자라든가 독일의 베링거 인게라임이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었는데 세계 2위로 밀린 스위스 론자가 되었고요. 스위스 론자의 CMO 생산 능력은 31만 5천 리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2배가량의 캐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3공장을 지을 당시에 3공장 18만 리터가 단일 공장 세계 최대 생산 능력이었는데 4공장이 지금 24만 리터니까 3공장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거를 자체적으로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일 공장의 생산량 캐파라도 세계 1위, 전체 공장을 합쳤을 때 총 생산량 캐파도 1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CMO에서 CDMO로 가니까 컨트랙트, 메뉴팩처링, 올거니데이션 그 앞에 컨트랙트랑 메뉴팩처링 사이에 디벨로먼트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차세대 의약품에 개발한 원료의약품, 시험용 시료, 상업용 의약품 이런 거를 대신 만들어주는데 의약품의 핵심이 되는 최초의 출발점 세포주, 이 세포주까지 개발해주는 게 CDMO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위탁 생산에서 이제 자신들이 세포주나 단백질을 배양하고 개발하고 배양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생산하고 포장까지 해주는 완전 원스톱 시스템을 갖춘 CDMO 업계의 1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네, CMO와 CDMO 차이점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영어 약자가 D가 들어가면서 위탁 개발 생산 업체인 CDMO로 지금 분석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지금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바이어 시밀러 쪽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4공장까지가 그 송도의 1캠퍼스라고 불리는 그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5, 6공장을 짓기 위해서 다른 부지의 매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 생산 캐파의 증량은 계속 드라이브를 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번 돈으로 뭐를 하느냐? 다른 한 축이죠. 뭐 흔히들 좌CMO, 우바이오 시밀러라고 표현까지 합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만약에 신약 개발 업체로 나서서 세계적인 회사인 로슈라든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화이자라든가 이런 제약사가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출발점 자체가 이렇게 위탁 생산으로 갔을 경우에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바이오 벤처 회사들, 공장이 없는 회사들이 의뢰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커죠. 물론 캐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맡길 수가 있겠으나 지금 이 CMO나 CDMO 생산량을 넓히는 것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롯데도 지금 여기 진출을 했고요. 지금 SK그룹도 여기 진출을 했고 세계적인 회사들, 옛날에 후지필름 같은 그 필름 만들다가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오면서 없어진 회사 그 회사도 지금 바이오 CMO에 뛰어들어서 적극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결국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바이오 벤처 회사들이 맡기길 꺼려야겠죠. 마치 모처럼요. 바이오 시밀러가 아니라 반도체에서 TSMC의 태생적인 문제에 걸리는 그 부분이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보다는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쪽 일단은 혹은 아니면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태생적인 문제가 또 똑같이 데자뷰식으로 발현이 될까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 시밀러예요. 신약이 아니라 복제약 나중에 렘시마 SC처럼 셀트리온처럼 바이오 베터라고 해서 약간 거의 신약식으로 인정받을 제형병형이나 이런 저흥증병형을 통해서 그 부분으로 나갈 수는 있는데 출발점 자체가 신약을 개발하는 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한 CMO나 CDMO의 엄청난 생산량 캣바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바이오 시밀러를 생산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중에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자회사도 여기도 그렇죠. 지금 가장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은 2023년 내년에 미국에서 특허 만료가 되는 에브비의 휴미라죠. 지금 MRNA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 세계 매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약이고 유럽에서는 2018년 10월에 휴미라의 물질 특허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이미 출시가 되었고요. 셀트리온도 이미 출시를 했죠. 지금 얼마 전에 장질환학회에서 셀트리온의 부스에 무슨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몰려가지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고 유플라이마니, 램시마에스 씨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거기 보면 에브비의 휴미라에 비해서 교차 처방을 했을 경우에 휴미라와 동일한 처방을 했다는 어떤 외국 혹은 유럽의 어떤 특정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굉장히 박수갈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같은 부분 에브비의 휴미라의 물질 특허 만료를 끝으로 그 뛰어든 바이오 시밀러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있습니다. 유럽 2018년 10월에 휴미라 물질 특허 만료가 된 뒤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는 임랄디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했고요. 암전에서는 암제비타, 산토스의 하이리모즈 그리고 마일란의 폴리오 그리고 프레지니우스 카비의 아이다시오 화이자의 아브리라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여기 나왔죠. 알보텍의 휴킨드라. 그래서 총 8개가 이미 유럽에서는 판매 중인데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는 물론 약값을 이 바이오 시밀러가 너무 치고 들어오니까 내가 원래 100이면 80 정도까지도 내려서 이 시장을 방어하겠다 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8개의 바이오 시밀러가 치고 들어오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브비의 휴미라의 매출 감소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거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랄디입니다. 암젠의 암제비타랑 둘이 경쟁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약간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서 사실 바이오 시밀러가 중요한 게 퍼스트 무버가 중요하거든요. 먼저 들어와서 행동하는 자가 1등을 먹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시밀러는 그냥 생물적인 동등성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리지널보다 무슨 우월한, 우월에 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약값이 싸서 누가 먼저 들어오느냐.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랄디가 먼저 출시된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1등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며칠 전이 아니죠. 몇 주 전에 그 바이오젠의 이슈가 터졌을 때 있었죠. 우리나라에 뭐 엘체메스는 치매 관련 주 급등하고 이랬을 때 메디프로닌이니 뭐니. 그때 바이오젠이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엮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대형 줌에도 불구하고 그날 조금 올랐느냐. 2012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합적 법인을 만들었고 그게 바로 삼성 바이오 에피스였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올 초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략 매각하면서 바이오젠의 손을 뗐으나 이 합적 회사를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바이오젠이 40% 급등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급등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의 전체 삼성 바이오 지분을 매각하고 손을 뗐으나 아직도 파트너사로서의 중요한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아까 유럽 현지에 휴미라 바이오 시뮬러인이 임랄디의 현지 판매, 유통 그걸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젠입니다. 그리고 에브비 휴미라의 미국 특허는 2023년에 만료가 됩니다. 이제 더 큰 시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서는 2018년에 에브비 휴미라의 특허 만료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미 8개의 바이오 시뮬러가 경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랄디 그리고 암젠의 암제비타가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유율로 보자면 아직도 60% 넘는 점유율이 에브비의 휴미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바이오 의약품에 있는데 뒤에 그 부분 암젠의 암제비타라든가 지금 임랄디가 15%, 16% 차지하면서 꽤 많은 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보고 더 큰 시장인 미국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들 칼을 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에브비의 휴미라 미국 특허는 2023년 만료인데 에브비 오리지널 의약사랑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이게 오리지널 의약사의 방어 능력이죠. 여기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는 에브비랑 협의를 해서 언제 나오게 됐느냐. 2023년 6월 7월 정도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2019년 7월에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해놨고요. 미국에서 팔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에브비하고 아까 라이선스 합의를 해서 2023년 7월에 미국 제품명은 하드리마입니다. 지금 에브비 휴미라의 복제약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만든 유럽 제품명은 임랄디고 미국의 제품명은 하드리마예요. 근데 에브비의 휴미라의 복제약인 건 똑같죠. 각 어떤 지역에 출시할 때마다 제품명을 달리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제품명은 하드리마고 그게 지금 유럽에서 현재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팔고 있는 그 임랄디와 똑같은 겁니다. 미국 현지 유통 및 판매는 아까 바이오젠이 유럽을 담당했었는데 머크에서 분사한 오가논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드리마, 그러니까 미국 유럽 제품명은 임랄디,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만드는 지금 이 복제약이죠. 이 미국의 하드리마 같은 경우에 2019년에 FDA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는 저농도 제품으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4월에 유럽에서, EMA죠. 유럽은 미국은 FDA고 EMA에서 고농도 제품 승인을 받았고 아까 유럽에서 임랄디가 지금 이미 팔리고 있고 수위를 다투고 있다고 했죠. 거기서 팔리고 있는 건 저농도 제품이고요. 올해 4월에 EMA에서 고농도 제품 승인을 받았고 올해 8월에 FDA에서 고농도 제품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고 있죠? 유럽에서 2018년에 에브비의 특허 만료가 되자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임랄디를 출시했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보여서 지금 바이오 시밀러 중에는 1위를 다투고 있고 그다음에 그 저농도 제품에 이어서 고농도 제품이 올해 4월에 유럽에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8월에 FDA 고농도 제품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9년 7월에 이미 FDA 판매 허가를 획득해놨다. 그리고 출시는 지금 20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특허 만료는 2023년에 에브비 휴미라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로 1월에 나오는 거는 바로 아까 유럽에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임랄디랑 수위를 다투고 있는 그 암젠의 암제비타입니다. 물론 그래서 암젠의 암제비타가 지금 라이선스 협의가 가장 빨리 끝나서 2023년 1월에 제일 먼저 출시를 하고 그 간극이 한 6개월 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젠의 암제비타가 퍼스트 무보로 처음에 치고 들어가서 시장을 선점할 시간이 많다는 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암젠의 암제비타가 지금 유럽 시장에서도 보면 임랄디랑 경쟁을 하고 있고 수위를. 그래서 이 부분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지금 하드리마가 아까 전에 올해 8월에 FDA에서 고농도 제품을 승인받아 놓은 거예요. 고농도 제품으로 저농도 제품이 점령하고 있는 그 시장을 뒤에 후발리지만 그걸 먹기 위해서. 왜냐하면 고농도로 나가면 저농도일 때보다 덜 맞을 수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맥주사형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맞기를 꺼려하고 굉장히 아프니까 고농도로 맞으면 예를 들어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될 거를 매일 한 번씩 맞지 않지만 매일 한 번씩 맞아야 될 거를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고농도 제품으로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예 저농도 제품을 뛰어넘고 고농도 제품으로 바로 가버렸죠. 직행을 해버렸죠. 그런 이유가 뒤늦게 나올수록 바이오시밀러는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불리하면 똑같은 것보다 더욱더 좋은 걸 해야죠. 예를 들어 정맥주사형이 아니면 프리필드 시린지형이라든가 미리 사전 충전이 돼 있다든가 자동주사형이라든가 이렇게 제형을 변경시킨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농도를 변경하다든가 이래서 뒤늦게 나오는 간극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이득, 그 베네핏을 환자한테 줘야지 뒤늦게 들어가더라도 그 환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드리마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 제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암제네 암제비타에 이어서 내년 7월에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 부분이 좌CDMO 우바이오시밀러에서 우바이오시밀러의 가장 지금 모멘텀으로 다가온 하드리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연결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암제비의 바이오시밀러인 임랄디의 유럽 판매를 바이오젠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 관계가 있었다는 점 오늘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가격 전략 좀 알아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대형주 같은 경우는 밑바닥으로 다 밑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절벽에서 떨어진 듯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그 경기 침체와 모든 걸 견디면서 어쨌든 간에 80만 원, 90만 원 박스권에서 지금 어떻게든 뻗특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박스권 상단 돌파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 번 2021년 8월에 100만 원대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개월 선만 종가상으로, 월봉상 종가상으로 이탈되지 않으면 9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박스권 상단 혹은 상단 돌파의 희망이 있으니 이 밑에 박스권 하단부만 깨지지 않으면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서 다른 대형주들이 다 폭락하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피할 수 있는 비상구 내지는 혹은 그 비상구에서 더 플러스 알파를 기록할 수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박스권이 형성 중인데 박스권 하단만 깨지지 않는다면 박스권 상단의 돌파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름들이 어렵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이오는 이름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